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오늘은 독일 진스아임의 자동차와 기술박물관 2부를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구소련제 NA2 비행기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침투용 임무를 갖고 사용되는 비행기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빈티지 비행기 아직도 잘 쓰고 있네요 다양한 공사장비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더불어 토목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유럽에서는 농사와 도로 건설 등 기계의 힘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대부터 발전해온 기계들의 다양한 종류들을 보고 계십니다 중앙지로 지진 빈티지 및 자동차와 도로 말을 합니다 가게 합니다 이때부터 제 영상은 canal에 그림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뎅은 과거에 대한 연구소는 과거에 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선생님들이сят 잔 taxi인으로 잘 사용했네요 저는 대화를 입원하고 있는 과거에서 가장 잘 살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매연을 내뿜고 다니는 트랙터가 마치 기차처럼 커다란 모습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국의 대표적인 픽업트럭, 쉐벌의 6부 자동차를 보고 계십니다. 1910년대 자동차를 보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오토바이인 활리 데비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뉴욕 폴리스에서 사용하던 대표적인 갤럭시 500입니다. 역시 미국답게 고출력의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은행 강도들은 꼼짝없이 붙잡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폰티아, 페라리, 포르쉐 등 반기전 낀다는 스포츠카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로켓 노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출연한 캐디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백투더 퓨처에서 똥을 뒤집어쓴 악당들이 운전하던 자동차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300은 당시 미국의 부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쉐벌의 콜벳, 포드 썬더버드, 우리의 눈을 호강시켜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빈티지 자동차들이 슬리하게 전시되어 있군요.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옮겨놓은 것 같은 박진감 넘치는 코너입니다. 영화에서는 경찰의 능력이 범인들이 막무가내 운전을 이길 수 없었나 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되는 경찰이 당했군요. 깔끔하게 재정비된 자동차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1923년 제작된 BMW 최초의 R32 오토바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디즈니 영화 카 시리즈에 출연한 멋진 쉐벌의 아파치 픽업이 깜찍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누비던 다양한 스포츠, 경주 자동차들이 트랙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자 있습니다. 1,800년 최초의 오토바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광활한 미국 대륙을 누비던 할리 데비스는 승용차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예전에 어떤 승용차가 할리 데비스 옆에서 빵빵 경정을 울리자 할리 데비스 운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방값도 안하는 것이 이런 우스갯소리가 1990년대 유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외 전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M47 패튼 전차를 보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T-72 구소련의 전차입니다. 체첸전에서 불타는 전차로 유명합니다. M-26 퍼싱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의 전차로 북한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M-26 퍼싱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의 전차로 북한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해 사용한 미국의 M40-43 자주포입니다. 한국이 못살때 포탑이 없어도 좋다 하고 수입해 온 자주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K9, 자주포 등 멋진 전쟁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포탑이 없어도 좋다 나라만 지킬 수 있다면 이런 심정으로 수입했을 것입니다. 멋진 전차들이 디스맨을 위해 사열하고 있습니다. 축포도 한방씩 날려들고 봤죠? 한국에서 수입해 사용한 미국의 M40-43 자주포입니다. 한국이 못살때 포탑이 없어도 좋다 하고 수입해 온 자주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K9 자주포 등 멋진 전쟁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포탑이 없어도 좋다 나라만 지킬 수 있다면 이런 심정을 놓을 수 있습니까? 팀은 conform과 그 본인은 다시포탑이 없다는 점에서 꾸짐해 주십시오. 한번 더 체포시킬 수 있으시다면柄의 질문에 뵙고 있습니다. 한국이 못살때 포탑이 없었 numberedcast이 없어서 식당이들고 싶어서 cult적이 없어서 두밍되어져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 한국이 못살때 포탑이 없어서 보다 또한 일을 당ihen cel고 있습니다. 한국이 못살때까지 참고했고 있습니다. 한국이 못살때까지는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못살때는 장소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못살때 배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못살때는 못살때까지는 예를 더 이상한 단단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사적인 초음속 여객기를 두 개나 만나실 수 있는 광장 전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소련의 걸작품 초음속 여객기, 30m 상공 위에 프랑스의 콘코드 여객기와 부소련의 TU-144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내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1200톤의 콘크리트를 바닥에 붓고 70톤의 철근을 세워 비행기를 안전하게 지지하면서 30m 위 상공에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자동차, 자동차와 기술 박물관 진싸임 2부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녁의 라이브가 늘어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